수줍수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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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고기만 먹어요 대눈아 대본에 없는 멘트는 삼가주세요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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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게임은 풍선 터뜨릴 게임인데 먼저 터뜨리는 사람이 1등이 되는 게임 뜨는 마음대로 나머지 멤버의 등수를 정해주면 되는 거야 한마디로 1등은 뽑는 게임이에요 이거다 이거다 춘선 터뜨리는 걸 제일 좋아해 저 나 제일 재밌어 저게 주석이에서 몇 번이 나오면 몇 번 누르는 거죠 진짜 무서운데 10번 10번 빨리 빨리 7번 8번 9번 와우 이거 잘 만들었다 게임 이거 아직 터지려면 좀 오래 걸려야 돼 아 귀여워 우와 12번 근데 이게 터진다고? 얘가? 아 잠깐만 무서운데? 아 몰라 일단 안 터져 EAR 선수 5,6,7,5,7,5,7,5,7,5,7,5 나도 해볼래 야야야야야 저기 터지겠는데? EAR 7,5 됐어 오픈 미안한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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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에서 그래 그럼 딱 한 번 더 해 그럼 우리 한 번 더 해 우리 한 번 더 해 패스 패스 와 진짜 패스야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와 이거 좀 걸릴 수 있겠다 와 이거 좀 걸릴 수 있겠다 아 이거 누구만 터지겠다 아니 주사위가 이렇게 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돌아서 그대로 떨어졌어 야 12개 한 거 같아 대략 12번 가까이 봤어 대략 12번 가까이 봤어 아 뭐야 아 제발 이거 왜냐면 이거 그렇게 샤르프하지 않아서 아니 잠시만요 바람이 들어왔다 빠지는데요?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 잠시만 잠시만 아니야 괜찮아 그냥 한 번 나 귀 좀 막아줘 Open your ears 이거 터지잖아 풍선이 아 진짜 왜 나한테 오냐고 제발 아 안 되네 안 터져 아 터질 줄 알았는데 터질 때 안 됐어 아직 이제 곧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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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슬 이번 판에 나오겠다 뭐야 세 번 뭐하냐 와우 이거다 아 이번에 나왔어 끝낼게 끝낼게 아니야 이 정도로 불어야지 안 터져 이거 정도 안 터져 아니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날 아니야 점점 커져 근데 커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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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 빠지는데 야 근데 진짜 소리가 아니 근데 이거 밑으로 지금 커지고 아 진짜 미안한데 딱 하나도 할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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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안해 아 그러면 정면으로 안 보인 것 같아가지고 아니 어차피 정면으로 안 보여 이거 아 또 해야 돼? 아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아 12번 1 2 3 4 5 6 6 6 7 7 7 7 7 7 7 8 8 9 10 열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뭐야 형은 뭐였지 형 패스 패스 좋아 점점 좋아 불쌍해 야 이번엔 대차다 아 이번엔 끝났다 형이 또 만지면 터져 와 이거다 이거다 와 이거다 나이스 와 박자 봤어? 제노야 아 너 왜 이렇게 웃겁니까? 이런 거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근데 오늘 가서 게임할까? 잠깐만 7등 7등도 넣어 그냥 정해줘 아니 우린 7등이지 아니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우정 믿어 알지? 철로 제일 마지막에 만난 거 근데 제노 형이 그냥 1등으로 들어가 있어 7등 자 런지 7등 앉아있어 제민이 2등 뭐야 1등 하면 안 돼? 나 1등 제민이 2등 뭐야 뭐야? 마크 형 3등 뭐야 좋아 4등 그래 지성이 5등 마크 옆에는 좋지 좋아 It's good doing business with you man 애교했는데 7등 국미와 육즙이 가득한 스테이크 우와 나도 좀 그래도 조금만 스테이크라도 좋을텐데 너는 안 돼 3등부까지야 너 내가 볼 땐 함박 스테이크 나온다 보지 말라고 아니 볼 거면 이거 뚜껑 덮어져서 왜 좋겠어 너네가 못 보게 맞아 맞아 맞네 우리가 못 보게 너무 서툴렀어 앉아 앉아 맞네 지금 우리가 꿀등기에서 화가 나이스 지금 공개하기 전에 나 빼고 6명이서 바꾸고 싶은 사람 저요 형 형 저요 저 제민이랑 바꾸고 싶어요 저 제노 형 저 제노랑 바꾸래요 형 얘 제노랑 바꾸고 싶다 그랬어요 뭐라고? 얘 제노랑 바꾸고 싶다 그랬어요 제민 제민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둘이 이름 헷갈리는 거야 야 이름이 전혀 비슷해 지은 밖에 안 들어가 있어 어이와 아이의 차이도 있어 제노의 쟤는 어이고 제미의 쟤는 아이 야 그만해 지성아 헷갈린 거야? 얘 7등으로 보내줘 2등으로 와 그러면 저랑 제 제노 형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지성이 2등 된 소감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봐 아니 확실히 아래에 5등 했을 때보다 2등 공개가 약간 차감 나 잘 느꼈지? 7등으로 가 방금 네 눈에서 7등으로 가래 야야야야 음식 식어 빨리 와 제노의 2등 한 번만 비켜 형 비켜 비켜 아니 안 돼 안 돼 일단 7등에 가 있어봐 7등 2명인데 그렇게 다 했는데 너무 웃겨 혜찬아 혜찬아 일단 일단 내 형 자 공개합시다 넌 그렇지 너가 우와 와 미쳤다 야 혜찬이 그어봐 아 그래요 좋아요 오 와 케첩이야 치즈볼 어? 근데? 제노 형 저 진짜 이거예요? 진짜 이거예요? 응 와 심지어 치즈볼도 아니냐 닭다리 과자야 흥미야 육즙이 가득한 등신 플러스 안심 스테이크 그게 2개 있지 저는 담백한 등신 스테이크입니다 햄버거 스테이크입니다 저는 뭐야 천러 떡갈비야? 어 이거 외던이네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다 편의점 햄버거 안 쩐지 햄버거가 오랫리티가 너무 떨어진다 안 먹어 됐어 진짜 안 와? 우리 끝이야 진짜 안 와? 진짜 안 와? 헤어진 거야? 용가리 치킨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먹어요 유쿠엠? 아 모양을 한 젤리 혜찬아 진짜 안 먹지 약속해줘 하하핳 하하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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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봤나 봤나 봐 하하하하 안심 가져갔어 하하하하 진짜 치열한 식사지 혜택 역시 오늘도 인생을 한번 배운다 맞아 맞아 다음은 달콤한 디저트를 먹을 차례야 손가락 두더 쥐 게임으로 순서를 정해보자고 옆에 책상에 사랑 두 명 있는 장난감으로 진행 일단 부전수는 가위바위보로 치면 자자자자자자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둘이 탈락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우와 진짜 나랑 배틀 하고 싶은 사람 나와 아냐 아냐 내가 정해줄게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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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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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찬 마크 철러 런진 제도재민 오케이 오케이 아 왜 공부해 우리 근데 셀프 해야죠 그니까 약속한 거야 근데 이건 내 본능이라 내가 모를 때라 그러니까 니 본능대로 하지마 준비 시작 동시 칠까? 하나 둘 셋 너무 그렇지 그냥 내가 이기는 걸로 할게 런지나 힘 빼지 말고 들어와 시작 우리 뭐해 자 다음 채노랑 재민이 시작 항상 재민이 섹시하게 한다 왜 놀라 자 준비 시작 야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디저트를 먹게 생겼군 야 오 요 요 요 요 This is gone down 와 요 요 요 잘한다 지성이 이길 리가 없잖아 왜 그래 습디 없이 때리지마 야 지성 조심해 맞춰 맞춰 때려야 때리자 그때 때려야지 오 오 오 오 오 나이 안 돼 그럼 1등 지성이 1등이 등수죠 아 1등이 등수로 아 1등이 등수로 또야? 또 열심히 해놓고 나는 또야? 아 진짜? 야 화냈어 화따 7등 나는 그냥 이 자리에 앉고 싶다 나는 그냥 이 자리에 앉고 싶다 7등에 왜 이렇게 7등 뽑아와서 3명이나 있네 3명? 어 응력 있는데 3등 어 좋아 좋아 안 좋아 난지나 5등 박지성 너는 이제 나랑 끝났어 너는 5등이랑 6등이랑 바꿔요 또 너야? 또 너야? 넌 저기 갔다 왔잖아 난 계속 7등 6등 6등 7등이야 확실한 거야 이제는 박지성 오늘 알았어 우와 야 제일 좋은 건데? 나쁘지 않아 I'm so bad 자 그러면 1등부터 순서대로 음식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부터 할게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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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케이크는 진짜 좋은데 대박인데 진짜? 내가 공개를 할 건데 뭐라고 제노가 제일 좋아할 수 있어 그거에 어떤 맛이냐가 굉장히 중요해 오 나쁘지 않은데? 안 되겠다 내가 같이 먹어줘야겠어 이거 양이 너무 많아 이거 양이 너무 많아 케이크 오 야 괜찮은데? 괜찮은데? 나는 여기서 솔직히 제일 좋은 거일 수도 있어 각인단 아 양이 있네 제일 좋은데? 나는 파먹기 싫어 우와 이게 제일 좋은데? 와 이게 제일 좋은 건데? 야 내 게 제일 좋아 하나 둘 셋 우와 울었다 너 이게 제일 좋아 야 진짜 어울려 난 공개 안 한다 아 궁금해 뭔데? 아 나 괜찮네 와 내가 7등 할 거 알았어요? 그니까 나 사실 진짜 너 닮았던 거 있었는데 혜찬이를 닮은 귀여운 초콜렛 운명이네 운명이네 잘 걸지 마 멋진 식사를 마무리할 마지막으로 커피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번 게임은 손가락으로 펌치 기계를 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고정 7등 해차 1등이 되는 거야 알았다 렛츠고 오케이 뭐야 뭐야 저것도 돼? 어 이거 되는 걸로 아 안 돼 손가락이면 된다고 하긴 했지 손가락이기만 부숴었어 부숴었 나 나 나 야 이거 솔직히 뒤에서 한 명 잡아줘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잡아줄게 이렇게 착해 285 나이스 와 이게 이렇게 차이 나? 휴 형 런쥬한테 지면 좀 아니야 이거 런쥬 형 꼴등이야 런쥬 형 꼴등이야 285? 뭐지? 999 봤어? 아니 근데 이랬어 아니 근데 진짜 그러네 진짜 손가락에 힘 진짜 오로지 손가락에 힘 진짜 손가락에 힘으로만 오케이 이건 리얼이다 이건 리얼이다 그렇지, 이게 사실 정작적인 아 야 와아아아아아아아 한번만 잘못됐다고 마인드 담아봐라 어 이건 레알이다 와 진짜 얘는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야 나 제대로 했다 이렇게 했어 이거 아니잖아 나 제대로 했다 아니 너 이렇게 했다고 99,99 에 999 제노 형 그냥 이거는 확실했다 이거는 확실했다 아 1등 하고 싶었는데 1등 나왔어 뭐야 전화왔어 1등 한번 해 나노모드, 진동모드 아 좋지 해찬이 때 밀볼이 약했어 오케이 52점 하고 다시 할래 야 다시 할 거야? 왜? 그럼 나도 다시 하고 마크는 거 다시 야야야야 야 안다 152점 우와 나 꿀뚱 아니야 드디어 대망의 난가 오오오 우와 우와 야 동점인데? 자자자 나 행운의 반지 지성이도 진짜 쎄 행운의 반지를 여기다 껴야 돼 이거 이해찬이 이마 나 바로 옆에 있는 거 안 보여? 아 빗맞았어 아 빗맞았어 자 제노 제빙이 나와서 네 번째 손가락으로 해 네 번째 아니 새끼 손가락으로 해 새끼 손가락으로 해 새끼 손가락으로 해 야 제노부터 해 아 귀여워 자 152점 야 그래도 나보다 동점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새끼 손가락으로 생각보다 짧네 내가 하하하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거지 마지막에 우와 내가 상상이 가네 오오오오오 자 1등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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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은 뭔지 궁금해 에티오피아에서 직접 공수한 커피콩으로 만든 깊은 맛의 커피 따란 머그컵에 담근 커피 3등 라부터 벌써 종이컵이야 XL 종이컵이래 X라지아 상상이 되지 그러면 나는 내가 진짜 맛있는 거다 와 나 진짜 근데 못 마시는데 이거? 이거 뭔데? 에스프루스가 아니라 그냥 커피야 아 그냥 커피예요? 뭐네 깜찍 잔에다 인스턴트 커피 어? 괜찮은데? 아니 근데 나보다 적은데 내가 더 적은데요 얘는 어딜 가든 그 7등의 느낌이 있어 자 7등 아주 작은 깜찍 잔에 담긴 커피 이거 이 컵 가져가도 돼요? 자 일단 우리 커피 즐기자 언베! 와 미쳤어 우와 미쳤어 우와 핫초코다 오 나는 핫초코인데?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구만 제가 학교 때처럼 저 별로 보내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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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인디쉬가 뭐였지? 치킨 과자 근사한 식사였군 혀가 돌돌 말려드는 맛이었어 뭐 하시죠? 돌돌 자 여러분들 다 쓰셨나요? 네 자 그러면 쓴 사람 먼저 발표할까요? 네 그럼 제노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 1 애피타이저 저는 발사믹 샐러드 리코타 치즈가 있는 발사믹 소스 그걸 먹었는데요 리코타 치즈가 너무 무르다 코스트 2 수프 단호박 수프 싫어함 코스트 3 메인디쉬 안심을 뺏겨서 평가 불가 코스트 4 디저트 제일 맛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린티로 부탁드립니다 코스트 5 커피 좀 더 따뜻했으면 디슐랭 스타 별 3개 박수! 3개면 반도 안 되는 거 같아요 아저씨들 네 아저씨들 박수 아 근데 하나하나에 별을 매겨야 돼? 나도 다 썼어 아니구나 아니구나 오케이 오케이 네 디슐랭 스타 미식회 평가표 코스트 1 애피타이저기 뭐가 있는데? 2 스프라이드 후후후 3 메인디쉬 림프 파스타가 더 맛있지 코스트 4 디저트 트라이앵글 코스트 5 코스트 5 코스트 5 컵 뭐라 쓴 거야 컵피자 먹고 싶다 아 컵피자 먹고 싶다 아 컵피자 먹고 싶다 디슐랭 스타 Do you know this dot? dot dot 야 근데 약간 약간 천재적이었어 섹시? 섹시? 감염받지 말라고 령씨 아직도 안 좋아졌어요? 그럼 런쥐님부터 아냐 아냐 나 다 다 쪘어 됐어 에피타이저 향기가 안 나는 예쁜 꽃 예뻤는데 맛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 스프는 선 넘어산 선 넘어산 메인디쉬는 음식이 아니면 추워 디저트 맛난 커피는 내가 제일 좋아해 페이보리 디슐랭 스타는 4개의 반 좋아요 나는 진짜 평가를 해봤어 일단 에피타이저는 먹는 순간 그 감자가 돼지의 맛이 흙을 느껴지는 그런 맛이었고 깨끗이 안 씻었다는 얘기죠? 뭔 소리야? 스프에게는 따뜻함이 아니라 좀 시원한 그런 신선한 느낌을 봤었고요 메인디쉬에는 마치 닭가슴살을 먹은 듯한 훌륭한 그런 직감이 느껴졌고 고기 하나에 소와 닭을 덩지에 먹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 좋았어요 메로나 좋았고 커피도 좋았어요 아니 왜 사약 같은 커피 안 말이에요? 제가 읽어줄게요 디저트 아이스크림이 마치 메로나를 먹은 듯한 오묘한 느낌 커피 사약 같은 커피 미슐랭 스타 4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찾겠는데 에피타이저 맛은 좋았으나 양이 적은 스프 너무 뜨거워서 맛을 모르겠음 메인디쉬 1등에게서 뺏은 스테이크보다 맛있었음 역시 인스턴 4번 디저트 한 입에 먹기 좋았음 커피 미지근한 커피가 환상적이었음 커피 향이 오케스트라 연장 미슐랭 스타 4개의 5분의 1 아니겠다 4분의 1 4개의 5분의 1 아무래 미슐랭 미식회 평가표 코스 1 에피타이저 차가웠어요 그렇지만 불만은 안 냈다 스프 귀여워 스프는 이탈리를 잠깐 갔다 온 듯한 맛이었다 메인디쉬 치즈가 녹아있는 햄버거 스테이크가 아주 만족스러웠다 두 입 먹었다 디저트 내 디저트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했다 초콜릿 아이스크림 그 커피는 올해의 첫 커피였다 디슐랭 스타 세븐스타러 무슨 맛이야 아니 일기 썼어 근데 마크 형의 가장 약간 일기 쏜 거 같아 나 세븐스타러 줬어 세븐스타러는 왜냐면 인생을 배웠다 서바이벌 네 넘어갈게요 제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1 에피타이저 제 퀄리티 높은 거라 기분 좋아 근데 그 감자랑 제노 형 치즈 있는 거 더 맛있긴 해 그리고 코스 2 스프 내 거랑 런쥔 거 짱 둘 다 다 먹을 수 있었는데 뺏어감 코스 3 메인디쉬 얘기하기 싫음 코스 4 디저트 제 케이크와 재민 씨의 아이스크림 같이 먹으니까 딱 좋아 코스 5 커피 마지막 작은 잔 귀여워서 가져가고 싶네 그리고 두 줄랜 스타 반 왜냐면 많이 못 이겨서 맘에 안 들어 훌륭한 식사였군 다음번엔 여기 예약하지마 다음번엔 여기 예약하지마 다음에 또 오자 예약 누가 했어? 내가 그래서 다들 그 헬진에 도착했어? 다시 불을까? 이제 돌아갈 때 근데 날개 부서졌대 여보세요 아 지금 전용기 떠있다고? 밧줄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지 알았어 밧줄 타고 올라가면 돼 귀여워 어 대가라 왜? 아니 애들이 오늘 왜 이러는 거야? 아 배고파? 알았어 갈게 그냥 가 가 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레스토랑이군 드림 레스토랑 아니 손가락 했어 손가락? 다 누구야? 드림 레스토랑이군 뭐였어? 손목시계를 보면 아무도 도착하지 않는 건가 내가 제일 늦게 온 건가 역시 하찮아 왜 이렇게 하찮아 왜 이렇게 아 너 이거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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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제일 먼저 도착할 줄 알았는데 야 하하 김윤이 등장하실게요 김윤이 등장하실 게요 김윤이 등장하실 게요 김윤이 등장하실 게요 하하하하